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극률하심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것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채다잇의 엄마 장미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저희 아들이 자폐아이기 때문입니다. 다잇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2006년 1월 1일에 세미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이가 한 살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물론 자폐인 줄 몰랐죠. 알게 된 건 2007년 2월쯤입니다. 다잇이 태어날 때 혀가 붙어서 태어났습니다. 2007년 2월에 수술하려고 일을 그만뒀고 병원에서는 너무 어려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고 목사님께서는 교인들에게 말해도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발달장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 속에 자폐가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목소리가 큰 채다잇에 대해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칼럼에다 적으셨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리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 다잇을 자식과 같이 대해주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2007년 8월에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하면서 따졌습니다. 마실레인으로 이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쯤에 어느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나니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랑하는 데 징계하십니까? 그리고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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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도 알아보지 못하는 저 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저의 아들은 중증으로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그의 벽을 손으로 훑고 다녔고 천정에 달린 선풍기 밑에서 열여 시간을 뱅글뱅글 돌았고 자기를 건들며 피가 나도록 물고 꼬집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3개월 어느 금요집회 때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연을 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60번, 70번 다윗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요. 그리고 힘든 다윗을 키우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감사헌금을 해보자 세미안에 오기 전에 세탁소를 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헌금조차도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감사헌금을 매주 5부씩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오늘은 다윗씨가 뭐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 감사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말귀도 알아듣지도 못했던 다윗씨가 알아듣고 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매번 들었고 자연스레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집회 때 앞에 나가 한참 기도하다가 나가려고 하니 목사님께서 더 기도하고 나가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기도의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었고 더욱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다윗을 소개하자면 기대하지 못했던 말도 하고요 글씨도 읽고 쓰기도 하고 그림도 그립니다. 어쩔 땐 잔머리도 굴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이올린과 피아노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5년 정도 다윗에게 설리방 같은 선생님을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다윗을 가슴으로 기도로 끌어안아주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집에 불이 나 빈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심하게 파이어 트라우마에 걸려서 여러가지의 증상들이 날마다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다윗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이 말씀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은 저를 고아로 사생화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감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증이 있기까지 엄마, 아빠의 눈물은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이 간증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참회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간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평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현재 진행형에 가슴벅찬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